수학의 답 1차함수의 그래프에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면 기울기 y절편 뿅뿅 넣어서 바로 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아닌 엉뚱한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조금 풀이가 필요해요. 이 엉뚱한 다른 한 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대입을 해서 풀이하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기울기와 다른 한 점이 주어진 대표적인 유형인데 어디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나요? 한번 시간을 주고 싶어요. 찾았어요? 기울기라는 말은 없어요. 숨어 있습니다. 어디에? 평행이라는 말이에요. 이 그래프와 평행하다라는 것은 이 중에 나만 뽑아다 써라는 말이에요. 마이너스 3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. 아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는 거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에요. 자 그런데 y절편을 알면 뿅 넣어서 끝일 텐데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얘네 둘을 대입해서 이 b 부분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. 그럼 x에다 뭐 대입해요?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y에는 5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? 대입을 한 식은 여기다 써볼게요. 여기로 내려옵니다.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요. 플러스 12죠? 12 더하기 b에요. 그럼 b는 뭘까요? 얘 이사 가볼까요? 마이너스 12로 가면 마이너스 7이었다는 뜻이 됩니다. 우리는 b를 구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. 이 그래프의 식 완성하는 게 목적이죠? b가 마이너스 7 나왔어요. b 대신에 마이너스 7을 쏙 넣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일차함수의 식을 이렇게 완성해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식이 어디 있어요? 답은 1번에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. 풀이 과정 한 번만 더 복습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평행이다. 물론 기울기라고 대놓고 나온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가서 평행이다 나왔으면 앞에 있는 친구만 뿅 가지고 오고 여기는 모르겠다. 그냥 b라고 둔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풀이한다는 거. 결국에 마지막에 저 대입하는 과정을 수학의 답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